우리 다음 주에 동요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눈물 좀 닦고 노래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동요는 포기할까? 할래? 할래?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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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지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엄마의 등은 나의 마음 바꿈턱 엄마 등에 엎이기만 하면 난 그저 좋아요 아이고 엄마 아빠 생각났다 이번 주에 동요 시키기로 했는데 시켜도 되나? 마음 좀 이렇게 다독해 괜찮아요? 네 아빠 힘내세요 민지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민지가 있어요 와